계획대로 안 되면 한 1년 정도 해보고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럼 큰일 났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새롭게 궤도 수정을 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좀 얻고 원래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는 목적한 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교환 대표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질문 드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제가 비웃듯이 얘기하잖아요. 너 아직 이런 거 몰라? 지금 이런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할래? 이런 느낌에서 솔직히 저도 그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에라 모르겠다. 180 됐으니까 우리 막 가자. 이렇게 간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저도 놀랍습니다. 제가 그 사인을 처음으로 봤을 때가 MBC 바이든 날림회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MBC 바이든 날림회였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위험신호를 읽었어요. 바이든 날림회였을 때 저는 당연히 그냥 웃어갔더만 제가 어쩌다가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또 별일도 아니잖아요. 별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래 조금 말을 험하게 하고 좀 그러지. 대통령이 뭐 이 새끼가 할 수도 있지. 혼자 말인데. 그러고부터 바이든한테 또 좀 저기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러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부터 이거는 작전이 달라졌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언론 장악에 대한 신호탄이 된다는 생각을 그때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거. 그러니까 외교에 관련돼서 생긴 문제. 미국에 낙작 엎드리는 거. 그다음에 유럽에 가서는 무기나 이런 거 가지고서는 그냥 여러 가지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 이것도 기존에 완전히 깨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나 아니면 독도 문제나 아니면 항일투정에 관련된 문제나 독립기념관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게 본인의 돌파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하나가 지금 또 큰 거 하나가 의료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해서라도 본인의 실적을 뭔가 내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마음이 그쪽으로 완전히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논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일리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치는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독도 문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 일리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요. 일리는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이번에 명태균이나 이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더 알겠는데 보니까 지난 대선을 나름대로는 그런 작전을 통해서 말하자면 만들었던 거예요. 여론의 프레임을 해가지고서는 이겼던 거예요. 0.73%이긴 하지만 그 프레임이 아니면 못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차기 프레임도 정권 창출에 대한 것도 정권 창출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거를 프레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하게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은 자기네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나요. 지금 경제 지표를 올릴 수가 있나요. 민생을 좋아지게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강력한 프레임으로 반대대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갈 수밖에 없다. 소수의 결집된 지지층을 가지고 끝까지 그냥 정권 나머지 3년 정도 더 하자. 이런 계획으로 가니까 다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게 있는 거죠. 뭐냐면 항상 우리가 대선으로 가면은 역시 50대 50이 되잖아요. 그럴 때 언론이라고 하는 게 언론의 지형이나 이런 쪽에서 과연 우리 편은 안 들겠느냐.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게 2년 반 뒤를 보고 그다음에 지금은 작전이 뭐냐면 11월 달 1년 전에는 이재명이 넣겠다고 구치소에 넣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유죄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1심에서 유죄 나가게 하겠다. 1년 뒤에는 2심에서 유죄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또 뭐가 벌어질지 모르죠. 제가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싶어요. 제가 전쟁이나 개혁까지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고 가서 결국 대선 가면 50대 50 될 거니까 그전까지는 난도질이 되든 파괴질이 되든 할 거다 하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하고 하는 거 보면 다 영상에서 우리를 보고 웃겠네요. 아직도 쟤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옛날 프레임이구나. 아니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게 지금 보수 언론 쪽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이것도 정도가 있다. 어느 정도. 더군다나 지금 위험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도박적인 마인드가 용산에는 있겠지만 사실은 일반 보수 언론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미국 대선이 어떻게 상황이 나는 것 따라서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얘기는 김건이나만 내놔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동안 일만머리 개사에서도 김건이 먼저 해결해야 한다. 김건이 사법재판에 올려야 된다. 1년 전에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지? 아크로비스타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백담사로는 못 보내더라도 사법재판에 올려야 된다. 사법 심판에 올려야 된다. 그거 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딘다. 지금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수 언론이 얘기하지만 용산은 윤석열 대통령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입니까? 저는요. 저도 그래서 지금 요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알겠어요. 저쪽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잘못하면 탄핵으로 가는 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게 하나고 안 받아들이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안 받아들여서 이게 10%대로 내려가서 이판사판 탄핵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가 있나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래서 되겠나 이렇게 되겠나 이런 게 저도 이거는 좀 딜레마예요. 자 그러면 특검이 이제 뭐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 초에 특검 재결이 이제 시도가 되면 특검으로 이어져서 김건희 특검 그냥 통과시키자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 이번에 지금 뭐 저기 뭐 한동훈이 벌써 손 다 들었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면 이제 결국에는 보소로 이 다음에는 모르죠. 이 다음에는? 그럼 한 2, 3개월? 저는 한 2, 3개월은 아니에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왜 하필 제가 오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국감 시작하면서부터 이른바 게임의 프레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앞을 내다보기가 좀 지울 건데 지금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감. 국감에서 김건희 목소리가 나오든 하여튼 뭐가 나오든 굉장히 트리거가 되는 게 나온다. 그걸 통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그다음에 국정조사로 이어진다. 국정조사로 이어지면서는 국정조사가 되면 그때는 직접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명태균도 그렇고 다 직접적인 게 다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탄핵의 준환은 또 탄핵에 가까워질 수 있는 뭐가 생겨서 향후 두 달 안에 뭐가 생길 거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쳤다. 이제 뭐 보다 보다 보니까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포기를 좀 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야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쳐다보니까 탄핵 못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볼까요? 아니, 그것도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쳐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4월에 잠깐 총선 끝나고 반짝했다가 그러다가 조금 에너지가 떨어졌다가 요새 지금 다시 여러 가지 비리, 부패 문제가 나오니까 다시 반짝하고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 에너지는 항상 잠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우리의 민생 문제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아니, 저는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데 7년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을 했던 게 그러니까 7년 전처럼 광화문에 그렇게 다시 모이는 게 하나의 방법이냐 아니면 조금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지금 고민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픽스가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를 다 아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 다 볼 수 있는데 내가 꼭 그 자리에 그리고 거기서 여기 보면 돈도 보낼 수도 있고 다 그러는데 일부러 꼭 거기 나갈 이유가 있나?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원래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 시각이 남다르시니까 그러면 광장이 모이지 않는다면 어떤 광장이냐 어떻게 가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 바로 그거예요. 저도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몇 가지 사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감에서는 트리거가 되는 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실제적인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길이 올라오리라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이벤트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무슨 이제 사인을 하는 게 됐든 연설을 하는 게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거를 한번 모을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하리라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상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어서 말을 꺼내긴 어렵긴 한데요. 실제로 그런 충돌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를 일부러 유도할 거라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나왔던 이야기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개헌과 관련된 뭔가 정말로 물리력을 동원한 제압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광장이고 광장이 아니고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압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집단이다. 그 경우에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하루아침에 끝날 거다. 이 정권은 뭐 단핵이고 아니고 이건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있어서 어쨌든 광장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광장이 어떤 종류의 광장이냐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게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지금 이제 꾸역꾸역 20%대를 막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특히 갤럽 같은 것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를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는 그리고 지금 아주 정말 흥미롭게도 박근혜 탄핵 때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단서들이 막 나오는 것부터 또 국감하고 국정조사하고 좀 연결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굉장히 다른 건 뭐냐 하면 국힘의 내부가 너무 요란스럽다는 사실은 딱 다른 건 두 가지예요. 국힘의 내부의 차기 주자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검찰권을 여전히 이거 두 개만 다르지 나머지는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네.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지만 내용이 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왜냐하면 이거는 저거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여기저 사람 만나서 삼사 뭐 어떤 방식이 좋을까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